하나 둘 셋 안녕 아 어디갔어? 아빠와 아빠와 재윤이의 게임 세상 돌아온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거 뭔가요? 무슨 게임인가요? 슈퍼 점프 맵입니다 아니잖아 트램폴링 마그마 런인가 하는 그런 맵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게임을 많이 하지 않을 거고 재윤이가 하는 거를 지켜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민재윤씨 자 해볼까요 자 일단은 나이도 이즈 이즈이 이런부터 이거 관전자 보도로 바꿔 해 주죠 아 괜찮아 시작하면 관전자 보도로 아 그래요? 안 되면 어떡해요 어 나 들어있잖아 아니잖아 안 돼 망했네 이거 뭐야 이거 생선은 뭐에요? 생선 따상 국수산 아 너무 느려 아 너무 느려 왜이렇게 느려 이거 달리기 안되던 섭쩡 걸렸나요 왜이렇게 안달리지 아니요 가는키 두번 눌러야되잖아 두두두두두두둔 간다 나 원래 안할 생각이었는데 아아 아 지금 아빠 놀려먹느라 시간 엄청 없어졌어 으아아아 7이다 7 5 4 4 5 6 5 으악 죽었어 안돼 오오 저기 내려오는게 보여요 와우와우 와우 저저저와우와우 민지엘 보러가겠습니다 여러분 와우 이렇게 이렇게 있구나 아 진짜 저거 내려오고 있어요 지금 위에서 지금 방금 아빠 놀리느라 아 위에 바로 바로 위에 있어요 빨리 내려와야 돼 바로 위에 있어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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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빨리 뛰어 으아아아 아아 죽었네요 방금 아빠 놀려먹으나 죽었어요 난 안하고싶은데 안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거에요 안하고싶은데요 이거 누르면 되지않아요 어디요 어디요 어디 보자 라이트 클릭도 조인 아 아니 아니 아 제가 가져가야 되는데 아니 자 저는 이제 빠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서 아 잠깐만요 또 시작하지마요 어 응 우클릭을 하면 관전모드를 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자 자 이제 재훈이 가는걸 저는 앉아서 편안하게 구경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서 자 저기 있네 민지엘 저거 저기서 오저 오겠습니다 으엣 이렇게 가까이서 볼 수 있죠 오우 그렇지 아 아지만 젤리에게 부딪쳤군요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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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쭉쭉 와서 그렇게 와서 거기로 쭉 내려오고 와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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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가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하이 진짜 어 저기 어이 야 이런거 같네 자 잘 나가고 있어 앞으로 쭉쭉 가 쭉쭉 가 나 뒤로 돌아 그 다음에 내려갔다면 뒤로 돌아 뒤로 돌아 그렇지 아 이제 먼저 이 맵 알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다 외웠어요 벌써 네 대충 어디로 가는지 느낌이 있어요 이즈랑 뭐 보통은 그럼 뭐 내려오는 속도만 다른거에요? 저거 매번 똑같고 아 그럼 좀 재미가 떨어질 수 있겠군요 자 잘 가고 있습니다 잉 유사님 눈앞고 지금 이즈를 과연 민지아가 깰 수 있을 것인지 이즈는 너무 쉽죠 마구마 젤리 아 잘 안보었구요 피했구요 가고 있습니다 오 지금 뭔가 썼어요 그죠 필요 없는거라 방구로 껴어요 방금 하핳핳핳핳 아 반쪽이 더 빠른건데 아 그렇지 안돼 무름때문에 안보여 아 이런 자 그럼 지금 용암이 어디 아 용암이 굉장히 가까이있어요 지금 빨리 가요 빨리 지금 이거 먹을 땐 아니에요 폭탄도 쓰고 한 두개나 남아요 지금 제 머리에 빨리 쓰십시오 엄청 내려오고 있어요 아니 지금 제 머리 위에 지금 16칸이나 남아있는데요 아 빨리빨리빨리빨리 써요 빨리빨리빨리 아니요 아니요 거의 저기 뭔소리에요 제가 보기에는 열 몇 칸 정도 내려와있다고 표시돼요 제일 가까워요 지금 빨리 빨리 내려가는게 좋습니다 지금 아니 지금 열 몇 칸 정도 위에 있는거 표시된다니까요 아 그건 아는데 그래도 빨리 가는게 좋아요 띵띵 레드컵 왕으로 από 겨울은 대체 어디서 올라갈까요 아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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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아 마지막 한 칸에서 죽었네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일단은 이제 한 번 해보자 하드가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야겠지 하드요? 하드 시작 아 나도요? 하드하십쇼 어차피 금방 줄거지요 여위네 김밥 먹을거지요 고기 아니지요 폭탄을 적극적으로 쓰죠 적극적으로 쓰죠 드링크를 먹죠 아 걸렸죠 못된 놈인지요 하드 드링크 판매 그대인상나도 쓰죠 자기만 하네요 당신도 걸렸죠 하하하하 스피드에다가 스피드 음료수까지 먹어요 스피드에다가 스피드 음료수까지 먹었다고? 스피드방이구나 딱 딱 딱 딱 딱 아 이거 너무 빨라 스피드 으악 아 죽었어 안돼 자 다시 관전자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고 민재윤의 하드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노멀? 미디움? 쉽게 만들었다고 민재윤 찾으러 가겠습니다 저기 내려고 있습니다 자 민재윤 내려고 있습니다 방금 꼈구요 뭔 소리야 방금 붕괴 붕괴 구름이 재윤이 다리에서 나왔는데 아 그래요? 방금 방금 아닙니까? 그것도 지금 아아 내가 방금 소환하는 그게 두속이 걸리는 거였구나 빨리 가야되요 지금 너무 느립니다 아니요 방금 제가 소환한 그거 있잖아요 소화 됐어요 뭘? 방금 제가 그 이상한 엔더 그래곤의 어 그 어정후 저쪽을 소환했거든요 근데 그거 맞으니까 구속이 걸리네요 아 그래요? 네 일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잉 자아 잘 가고 있는 민재윤 아 이 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군요 관전자가 아 들어갈 수 있네요 오오오오오 이렇게 볼 수도 있군요 제시하여 볼 수도 있어요 으악 으악 안돼 으악 엄청 빨리 그렇지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죽었다 으악 다 다 다 다 민재윤 너무 못해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여러분 방금까지 장난이었습니다 제대로 보고 지금까지 장난이었습니다 여러분 스타트 장난 잘 보셨죠? 지금 진짜입니다 지금 리얼입니다 방금 장난 아닙니다 지금 얼마나 잘하는지 보십시오 민재윤 진짜 엄청 잘합니다 깬 적 되게 많아요 한 두 번은 깼어요 이지에요? 이지? 이지 깨야죠 이지 이번엔 못 깨면 시청자들이 좀 아 민제도 못해요 이거 쉬운 것도 아니에요 쉽진 않죠 갑니다 몰라요 왜 못 가? 못 가기 때문에 죽은 건데요 이거 아 죽었어요 못 가는 에러 때문에 죽었어요 아니 왜 못 가? 좋아 자 이런 게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이 게임을 이 맵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깨는 것을 보면서 마치겠습니다 과연 깰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마치게 될지 여러분 그냥 마칠 것 같다면 좋아요를 눌러보세요 자 깰 것 같다라고 하면 좋아요를 계속 눌러보세요 좋아요 계속 눌러보세요 행복한 일 생길 겁니다 좋아요 그럼 못 눌러보세요 행복하지요 좋아요를 누르시는 분께 여비내기 바랍니다 야 진짜 몇 번 맞는 것 같아 굳어엉 나 구속 걸렸어 구속 걸렸어 구속 걸렸어 아 망각이다 아 아 자! 구속 걸렸으니까 이거 써 하고 하고 구속 걸린 후에 음료수를 마시면 짱이다 자유린이 빨리 거 으아 내려온다 자유린이 빨리 걸려 왔어요 가고있습니다 민재인 노원한테까지 왔어요 잠시만요 안나갈꼬 갑자기 빨리 놀린 듯한 아! 거꾸로 깠다 안돼! 그쪽 아니야! 원숭이가 보라색 거의 다 끝났고 이제 노란색 끝났고 보라색 보라색존 보라색존 지났고 아! 굉장히 가까운데요 용암이 보이는데 슬슬 용암이 빨리빨리 SOON 빨리빨리 되게 멀어 없어요 광호 빨리구만 아 역시 못게고 죽은 못 깨고 죽은 민재현입니다 전투형 인간이 귀신이 되었네요 여러분 이런 게임입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서 쉬프트를 누르면 점프로 삐용 합니다 삐용 안 돼? 안 돼? 자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오케이